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과 폭행지상,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, 부의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은 물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황 씨가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기차기하듯 들어올렸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질책한 겁니다. 재판부는 또 과거 황 씨의 형사처벌 전력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황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20여 차례나 폭행을 했다는 것은 당시 상대방의 만취 상황이라 기억이 왜곡 또는 과장된 진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납치처럼 진술한 차량 탑승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임을 알려드립니다. 황 씨는 작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황 씨는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.